동대문구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와글와글 놀이터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. 와글와글 놀이터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중간 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, 방과후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교육입니다. 신청 자격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이상의 학부모 모임으로 5월 8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. 구는 추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임을 선정하고 모임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